고양이. 고양이요. 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진짜요. 말이 돼요. 반려견이요. 이 집의 비밀은 바로 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 셰틀랜드 포니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안 무서워요. 진짜 귀엽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둥오리 닭 토끼 잉어까지 시크릿 가득 그의 꿈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이런 공간에 이렇게 손주들 말도 한 번씩 태워주고 손주들이 얼마 좋아하겠어요. 그것이 이제 곧 고향 같고 어머님 품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그럼 여기 다 있는 공간이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크릿 두 번째 스타의 집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 먼저 외경만으로도 압도적인 이곳은 탤런트 김나훈 씨의 집인데요. 코코와 연봉과 수 있는 럭셔리한 인테리어도 돋보이지만 이것만의 특별한 방이 있으니 바로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 세 대와 김치 냉장고 한 대 그리고 각종 밥도둑 반창들이 가득 있어요. 또 다른 스타일 집엔 마치 전수원에 온 듯 수많은 그릇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고급스러운 그릇부터 실용적인 그릇까지 다양한 그릇들이 한 손에 들어와 입이 떡 벌어지시죠. 바로 요리 연구가 이해정 씨의 그릇방입니다. 이 그릇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주신 그릇이에요. 이게 남편 생일 아이들 생일에 꼭 하는 그릇인데요. 단 한 개도 깨지지 않았어요. 가수 케이빌의 집에도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독보생활에 적적함을 달래주는 각종 조립식 모형 장난감들이 진열된 곳입니다. 남자분들 지금 동봉이 확 열리는 게 느껴지네요. 슬램덩크도 있네요. 슬램덩크.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딸입니다. 남미에서. 안녕하세요. 구석구석 보물로 가득 차있다는 이 집.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과 살을 넘나들면. 먼저 오락실에서나 볼 법한 대형 오락기가 거실을 한 번에 자리 잡고 있고요. 파핀현준의 보물이 있다는 비밀의 방은 바로. 짜잔. 네. 몽고점 오락기 4대와 장난감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추억의 게임 다들 아시죠. 정말 좋은 부모님이에요. 저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오락기를 이렇게 놓게 되는데.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 같이 동전을 넣어야지만 플레이가 돼요. 예를 들어 지금도 안에 100원짜리가 물이 많이 있고요. 돌고 도는 거죠 하나로. 저희가 저금통으로도 쓰는 용도이기도 하죠. 파핀현준의 꿈의 방이자 지금은 가족 오락실이 됐는데요. 이 집의 또 다른 보물은 2층에 동인 당 무대에. 가장 먼저 준비를 했다니. 놀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슬이 지금 뭐예요. 예슬이가 저희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본 후로는 어딘가 위에 올라가면 아 여기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닌가. 무대 욕심이 있어요. 3살짜리가 벌써 큰일 났어요. 파핀현준의 시크릿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예전부터 좋아했었던 걸 꼭 집에 두고 싶었고. 아직 한 가지를 못 이룬 게 있어요. 어떤 거. 자판기요. 자판기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전 중에 있는 걸 다 하네요. 그 꿈 언젠가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스타들의 집은 서울과 가까우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는데 최근에는 제주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사를 다 했어요. 제주도로. 앞으로 결혼을 해서라도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바람만 스쳐도 기분 좋은 맛. 같은 섬 제주도. 스타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데요. 이곳에서 시크릿을 가꾸며 사는 스타가 있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어요? 찾아간 곳. 그런데 맹견 조입. 개조심인데 개조심. 개조심. 네. 오신다고 해서. 혹시. 밟을까 봐. 개, 응. 들어오세요. 귀여운 맹견이네요. 너무 귀엽네요. 허수경 씨가 손수 갖고 온 힐링하우스. 이곳에 은밀하고 아늑한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2층. 제. 아. 집. 집이지만. 집 안의 별장. 허수경 씨만의 특별한 별장. 트리트를 따로 만들어서 1층과는 분리된 공간인데요. 평소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가요. 제가. 이제 좀 쉬고 싶을 때. 그리고 뭐.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글 쓰고 싶을 때. 이럴 때 와서. 같은 집이지만 2층이 오면 여기가 별장인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여기. 욕실. 왜냐하면. 여기에 물 받아가지고. 다가.